여러분 오랜만이에요. 안녕하세요. 도깨비불 이한입니다. 제가 오랜만에 또 강의 파일을 가지고 왔는데요. 6월 5일까지 아직 며칠 좀 남았어요. 실시간 방송도 하지 않고 최대한 방송에서의 제 사설적인 얘기라던가 이런 대화를 좀 자제하는 편이고 방송 자체를 거의 안 했어요. 커뮤니티에도 몇 번 글을 올리긴 했는데 식상 혼잡이라서 최대한 조심하는 편이거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지금 이사를 생각 중이라서 옆집과의 3년 동안의 일이 조율이 안 돼서 굉장히 스트레스 수치가 높은 편이에요. 요즘. 그리고 지금 보시면 제가 안경을 썼죠? 얼마 전에 안경을 또 바꿨습니다. 상담하던 도중에 이 안경 콧대가 슉 하고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원래 쓰던 안경은 수리를 하고 지금 이게 새 안경이에요. 평상시에는 온라인 강의를 한다거나 수강생분들과 대화를 할 때 또 일상생활 할 때 저는 안경을 착용을 하는 편이고 유튜브에서 안경 쓰는 거는 최초일 거예요. 지금 제가 방송하고 나서. 현재 강의 파일 중에서 제가 육수살이라고 하는 것을 들고 왔는데 제가 온라인 강의만 하고 있거든요. 그 온라인 강의를 받으시는 분 중에서 한 분께서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갑자기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연락이 왔어요. 근데 이제 뭐라고 연락이 왔냐면 선생님 인터넷이 안 돼요. 인터넷이 갑자기 안 돼요. 이렇게 메시지가 온 거예요. 저는 정말로 인터넷이 안 되는 줄 알고 한 번 또 조치를 해드렸던 분이셨거든요. 익스플로러라고 웹브라우저가 문제가 있었어요. 증상이 어땠었냐면 웹브라우저를 인터넷 익스플로러만 거의 주로 쓰시는데 또 운영체제도 윈도우 7이에요. 익스플로러를 켜면 작동도 안 되는 거지만 다른 어떤 작동도 안 되고 컴퓨터가 먹통이 된 상태였거든요. 원격 프로그램 설치하는 걸 알려드리고 원격 들어가서 조치를 좀 해드렸어요. 조치해드리고 이래저래 막 좀 잘 되도록 해드렸는데 조치 방법은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거든요. 컴퓨터 조금 하시는 분들이라면 다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이고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이제 관리자, 작업관리자에서 강제로 프로세서 끝내기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작업관리자를 강제로 켜는 방법은 컨트롤이랑 시포트랑 ESC키를 세 개를 동시에 누르게 되면 저희가 컨트롤 R창이라고 해서 실행 명령어를 입력할 수 있는 그 창이 떠요. 거기서 익스플로러라고 영어로 입력을 하시고 딱 이렇게 엔터키 누르시면 작업관리자가 뜨거든요. 거기서 익스플로러를 강제로 켜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해서 이제 임시방편을 쓰실 수는 있는데 컴퓨터 사양이 워낙 낮다 보니까 또 연세가 또 이제 어느 정도 있는 분들은 아무래도 좀 약간 이런 게 좀 그 빨리빨리 되는 속성이라든가 이런 게 좀 조금 마음같이 좀 잘 안 되실 때가 있어요. 이제 당황하시면은 그래서 그런 걸 좀 케어를 해드렸는데 대화를 하다가 이 육수에 대한 언급을 제가 해드렸거든요. 그래서 한 번도 제가 강의 때 언급을 안 해드렸던 거라 이렇게 따로 영상으로 올려드릴 테니까 꼭 보시고요.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육수라는 것은 6개의 육이고요. 여기 지금 보시면 빼어날수라고 하는 한자입니다. 그리고 살은 죽일살이고요. 이름이 참 아이러니하죠. 무시무시한 살인데 6개의 일주에 대해서만 저희가 육수라고 이렇게 글자를 갖다 붙여요. 우선은 일주로 보시면 되는데 머리가 상당히 좋은 일주들입니다. 보시면 병호일주, 병자일주, 모호일주, 무자일주, 기축일주, 김일주 이렇게 6가지의 일주를 육수라고 해요. 저는 기축이고요. 제 가족은 병자일주인데 제가 볼 때는 머리 회전은 참 빨라요. 머리가 IQ가 높다거나 그런 건 아니고 머리 회전이 참 빠릅니다. 그리고 육진으로는 편집격에 해당이 된다고 볼 수 있어요. 어떤 상황을 내가 빨리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그쪽으로 머리가 화르륵하고 빨리 돌아가요. 컴퓨터가 잘 안 되는 부분도 물론 있지만 뭔가를 검색을 해서 요즘 세대에 참 맞는 거죠. 요즘 시대 자체가 구글에 모든 것이 다 나와 있고 한때 네이버 지식일이 유행했던 것처럼 검색해서 거의 모든 답이 다 나와 있거든요. 웬만한 검색하면 검색에 다 걸려요. 그거를 봐서 그대로 적용을 하거나 아니면 응용을 해서 또 내가 문제 해결에 적용을 하는 여기에 아주 최적화된 일주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물론 일주만으로 봐서도 안 되겠지만 육수라고 하는 것을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 같아서 정리를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은 사업 동업자로는 좀 부적합하세요. 왜냐하면 아침, 점심, 저녁 기본이 그때그때 달라지고 불안정하고요. 또 어떤 일에 대해서 본인이 리드를 해서 추진을 했는데 해놓고 후회하는 경우가 많아요. 머리 회전은 빠르단 말이에요. 신은 모든 것을 다 주지 않으세요. 다재다능하고 제주도 참 많죠. 다른 산디 볼 때는 어떻게 이렇게 똑똑하세요. 이렇게 이렇게 진짜 공부도 많이 하셨겠어요. 어쩜 이렇게 실력이 높으세요. 이렇게 부러워할 수도 있는 머리 회전을 가지고 있는데 이분들이 편제격이라고 적어놓은 이유가 계산적이에요. 이 모든 것의 목적지는 금전, 재화를 창출하는 것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면 돈을 더 들이지 않고 나의 노동력과 나의 재능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하면 달려둘 수 있어요. 육수라는 것은 육수의 이 일주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그만큼 프라이드가 강하죠. 독단적이고 잘하는 건 참 많아요. 그런데 돈을 버는 것과는 조금 별개일 수 있어요. 이 육수가 돈을 많이 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머리가 그만큼 좀 빨리 도는 편이고 또 청명한 수제형이지만 동업자로는 적합하지 않아요. 파트너가 늘 매번 자신의 일에 신뢰를 하지 못하거나 불안해하고 또 미래를 미리 걱정한다거나 어떤 일 추진을 해놓고 이렇게 했으면 어떨까 우리 이거 업고 다른 거 하자 이렇게 잦은 어떤 번복과 결정을 하게 되면 참 피곤한 스타일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이 육수라는 것은 다른 일주에서는 보기 힘들고 병호일주 그러니까 그 기둥 안에 있어야 돼요. 병호일주 병자일주 무호일주 무자일주 기축일주 기미일주 이 여섯 가지 안에서만 이런 성향이 있습니다. 성격이 좀 많이 급하죠. 지금 보시면 그만큼 번복을 한다는 것은 그 뒤에 다른 가능성을 또 계산을 하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어서 그렇다고 판단이 돼요. 또 아무래도 어떤 결과물을 얻어내는 일주다 보니까 감성도 뛰어나고 또 예술작품이라든가 이런 쪽으로도 본업은 아니더라도 예술작품을 만들어내는 그런 취향이 있으시다거나 취미도 여러 가지를 두고 있을 경우가 많습니다. 혹시 주변에 육수를 가지고 계신 분이 있는지 한번 둘러봐 주세요. 그분들은 자기가 여기 제가 글로 써놓지는 않았는데 재주가 다양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필요로 한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기쁨을 느낄 가능성이 높아요. 내가 누군가에게 쓸모가 있다는 것 쓰임이 있다는 것 왜냐하면 편제의 이 재성이라는 것은 자신의 소명입니다. 보통 부모가 자식을 낳고 자식 때문에 살아가는 힘이 난다라는 말씀들을 참 많이 하시죠? 아이는 나의 삶의 원덕력이다. 그 얘기인 즉슨 사람이 재성과 관성을 봤을 때 관성이 없어도 재성만 있으면 살아갈 수 있지만 재성이 없으면 살아가기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재성은 내가 살아가고자 하는 원덕력이고 방금 말씀드렸던 왜 내가 살아가는지에 대한 이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육수에도 지금 적용이 되어 있고 왜 재주가 다양한가 결국 재활을 창조하고 또 내가 이렇게 머리가 빨리 돌아가는 것은 살아남기 위해서 남들보다 좀 더 두려움이 크다는 거죠. 이 육수라는 것은 정말 배부르고 저희가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배부르고 등 따시고 이런 표현을 하는데 그런 상태라면은 이 사람들은 절대 다재다능할 수가 없어요. 근데 불안하거든요. 내가 뭔가를 하지 않으면 불안한 게 육수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 내용을 처음 보시는 분들께는 꼭 도움이 되시길 바라고요. 강의라던가 상담 관심이 계신 있는 분들은 상단에 있는 제 연락처 이쪽으로 문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좋아요와 구독 관람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